부동산 점수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저께 변정보 동의서를 다 제출했고요. 저희들은 공정하게 철저하게 바꾸고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이고 그래서 공정상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불법 거래 전수 조사를 두고 국민을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 조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탈담 권유 조치를 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해당 의원들의 반발만 우성할 뿐입니다.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던 후기로움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정의당 등 비교섭 정당 소속 의원 14명,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총 75명입니다. 국민의힘 전수 조사는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대변인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일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절반은 맞나요? 절반 정도는 맞나요? 유체적인 상황은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2주 뒤에도 덜 내게 되면 전원에서 보태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계속 이 상태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또 검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실부적으로 계속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에 국힘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답변이 들어올 것으로 기도합니다. 정의당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5당, 정의당 포함 5당에 대해서는 즉시 내일부터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홍준표 부수석 의원까지 포함해서 다만 지금 브리핑 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추가 좀 보완 요청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일 본격 착수 이런 단어를 네 글자 쓰는 것보다 보완되는 대로 본격 착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일단 국힘에 대해서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는 대로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서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 그럼 hotel 또 프로그램 Nvidia